20대에는 사회의 초년생으로서 많은 이들이 본인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들이 세워야 할 이념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20대는 이념을 세우지 마십시오.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 억지로 쳐다보면 이념이 20대 이념을 세우면 나날이 바뀌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너 뭐가 되고 싶니까 하니까 대통령 되고 싶다. 난 뒤에 살살 내려가죠 이렇게. 나는 과학자 되고 싶다가 나중에 엿장수로 내려간단 말이죠. 내가 뭘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부가 다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0대에는 아직까지 이념을 세울 때가 안 됐습니다. 사회를 더 관찰해야 되는 것이지. 관찰을 해가지고 부모님하고 의논하고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꾸 의논을 해야 된다. 관찰을 하고 나서. 그러면 부모님이 틀린 답을 주는 것도 그냥 받아 놔야 되는 거지. 그걸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의논인 거지. 답이 아니에요. 20대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부모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갖고 왕과에게 답을 딱 주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은 답을 줬지만 나는 의논인 거예요. 행동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답 든다고 답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사회는. 책을 우리가 봤죠. 책을 본 거지 그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비틀어진 거예요. 책에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책은 역사예요. 과거에 있었던 거를 정립해가지고 나눈 거지 여기에는 완전한 답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먼저 전제를 가지고 책을 봐야 돼. 이런 거죠. 사회의 모든 환경은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환경이지 답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풀어놓은 성경이라고 하죠. 이건 답이 아니에요. 불경을 해놓은 게 완전 불경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때까지 끌을 가지고 해놓은 거지 답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걸 답이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들고 있으면 눈이 이거 밑에 있어갖고 이게 안 보여. 우리한테 준 과제지요. 모든 것은 사회 정보란 말이죠. 정보를 우리한테 이 과제를 주었다. 이걸 가지고 더 진량 있는 답을 꺼내는데 너희들이 창고가 되게끔 해준 거다. 이건 창고서예요. 모든 사회권은 전부 다 창고입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공부를 접근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라고 자꾸 우리가 어떻게 버릇이 되었냐. 시험침에 답안지를 써라 하니까 그걸 답이라고 계속 쓰다 보니까 사회권이 다 답이 되었던 거라 지금. 원래 지금 이렇게 이렇게 키우면 난중에 노예를 키우는 거예요. 노예. 우리 이렇게 사회 노예가 돼버리. 우리는 홍익인간들이에요. 새로운 미래에 답을 내야 되는 홍익인간들이라니까. 그러면 키울 때 지금 잘못 키운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사회에 이때까지 살아갔던 모든 이 자료가 우리한테는 이 역사의 자료로 주지만 이건 창고서에 불과하니 이것을 전부 다 숙지해가지고 요 후에 새로운 미래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너희들이 내놓아야 된다라는 이 과제를 조사해야 되는 거죠. 신 패러다임. 그 소리는 엄청 하대. 신 패러다임. 그러면 이쪽이 책 안에 있는 거로 주물러갖고 이걸 신 패러다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자꾸 과거 걸 더 해보자는 거고. 20대는 이념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20대는 이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이념은 언제 세우는 것이냐? 네 공부를 마칠 쯤에. 네 공부는 언제 마치느냐? 30대. 30대 공부를 마칠 쯤에 이념들을 세워야 돼. 너의 이념에 한해서 여기에 시험도 칠 것이고 너가 이 시험에 합격이 되면 하늘에 힘도 내리줄 것이고 자연의 힘을 너한테 다 줄 수 있다. 네 이념만큼. 그래갖고 네가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1차 이념들을 세운 걸 잘 알았더라면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폐허가 된 데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는 전부 다 썰어버리고 폐허가 된 데서 잘 살고 못 사는 데 없는 데서 거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전부 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성장을 했느냐? 기업의 총수들 이런 분들이 성장을 했죠. 왜 성장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념을 세웠기에 성장을 했습니다. 이념을 세운 만큼 하늘의 힘을 받았다. 그래서 일대는 이념을 정하고 정리하고 이걸 깔아 놓은 것이 그것이 일대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대는 진로를 만들었다. 진로를 만들어 갖고 이대한테는 그것을 물리준 거죠. 물리줘 갖고 이대가 그 힘을 받으니 이걸 받아갖고 그 힘을 받으니까 팽창을 해버린 거죠. 땅의 힘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힘은 일대가 받았고 이 일대들이 진로를 전부 다 놔갖고 하늘의 힘을 받아갖고 써다가 이대는 땅이에요. 여기서 이 땅의 힘을 키워서 우리한테 준 거죠. 주니까 이대가 이걸 받고 나니까 이게 팽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리대는 하나예요. 그래서 팽창을 해갖고 대기업이 만들어지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종교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기업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사회 모든 구성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대시대가 끝나고 지금 삼대로 넘어가. 넘어가는 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삼대는 하늘의 힘을 못 받아요. 삼대는 지식을 갖추지 않았느냐. 지식. 힘을 준 안에서 지식을 갖춘 거예요. 모든 지식을 다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줬어요. 지식을 갖춘고 나서 이제 내가 이대까지 준 거를 물로 받으려면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이걸 왜 이대까지 엄청나게 팽창시킨 힘을 받아서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용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지혜가 없으면 운용이 안 돼요. 그 큰 힘을 받아서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지혜를 열지 않으면. 그래서 삼대한테 물리주는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딱 걸림돌이 걸리는 거예요. 시대가 삼대시대예요. 대기업도 삼대 자손들한테 물리주려고 하니까 여기서 부딪히고. 그러니까 물로 받는데 편법으로 해서 물로 받을 생각만 하고 전부 다 차지할 생각만 하지. 너희들이 이념을 갖추지 못했다. 삼대가 바르게 물로 받으려면 이념을 세워서 이대한테 이것을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기업이 나가야 될 그런 진로와 방향을 쫙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기획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대가 아주 편안하게 이걸 물리주고 나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떠납니다. 믿고 가죠. 그런데 삼대가 이념이 없어. 지금 삼대가 몇 살들이냐면 40대예요. 보통 그렇게 보면 돼요. 40대 안박이대가 있어요. 그러면 30대가 지났다면 너희가 이념이 세워져야 돼요. 어떤 이념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갈 건가. 안 그러면 너희들 기업의 조직의 이 힘을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루는 이 힘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빛나게 이걸 갖다가 운용을 할 건가. 이제는 팽창을 다 했다라는 것 팽창했다라는 것은 이제는 수축 시대가 곧 온다 이 말이죠. 팽창 뒤에는 수축이 옵니다. 수축이 오는데 수축이 올 시간 안에 이거를 빛을 내버려야 돼요. 빛 내면 수축이 안 돼요. 빛 내면 이 빛으로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인을 아주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길을 이끌거든요. 그 힘으로. 이렇게 되시면 이 대한민국 호가 이렇게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됐더라면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세계가 대한민국을 따르자 하고 들게 돼 있죠. 이때 인류 지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20대에는 이념을 가질 때가 아니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사회를 바르게 아는 데에 조금 다스려야 되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또 우리 형제들 형이 있으면 형한테 또 누나가 있으면 누나한테 물어봐 가면서 조금 다져가고 무조건 이게 사회에 지금 선배님들이 있으면 선배님들한테도 물어가면서 조금 만져가고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답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의논해서 정리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활동할 때가 아니고 사회를 관찰할 때란 말이죠. 20대에요. 그러니까 20대는 아직까지 뭔가를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때가 아니니까 답은 택반분도 없는 때니까 그렇게 30대도 답을 내면 안 되는데 30대도 답을 내면 안 돼요. 30대 우리가 답을 내는 것은 아니고 뭐든지 흡수해야 돼요. 그러면 30대까지 값으로 해서 안 되겠지. 또 질문을 할 거니까 20대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